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공간부터 얘기를 하자면 블락, 익스텐트, 세그먼트, 테이블, 스페이스 순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라클 나인나이 이전에는 mssm 방식이라고 해서 공간에 대한 사이즈 할당을 거의 수동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나인나이를 지나서 텐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assm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오라클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알맞은 사이즈를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공간인 블락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블락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가장 작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셀렉트를 할 때 IO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블락에는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로우 단위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컬럼 수가 되게 많으면 적은 수의 로우가 한 블락에 저장이 되고 테이블에 컬럼이 적으면 많은 수의 로우가 한 블락에 저장이 된다. 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이터를 하나 꺼낼 때 하나의 블락을 IO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럼 하나를 셀렉트를 하든 모든 컬럼을 셀렉트를 하든 IO하는 블락의 개수는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락의 사이즈는 DB 블락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2K, 4K, 8K, 16K, 32K 이렇게 2의 N승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이거 하나를 블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DB 블락 사이즈를 8K라고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 익스텐트의 사이즈는 아까 말했던 ASSM 방식에서는 오라클이 알아서 할당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블락이 8K이고 익스텐트가 64K로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88에 64니까 이렇게 블락 8개가 하나의 익스텐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익스텐트는 데이터베이스가 공간을 할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저장단이란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만약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막 쌌다가 공간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하나의 익스텐트를 할당을 해주면서 이 정도를 더 써라 라고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텐트가 하나 더 할당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고요. 이렇게 익스텐트가 모여서 세그먼트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그먼트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에는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애들이 있는데 오브젝트 중에서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뷰나 시노님이나 이런 애들은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저장 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세그먼트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에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는데 하이워터 마크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이워터 마크는 쉽게 생각하면 책갈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나 여기까지 읽었어 라고 책갈피를 꽂아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그먼트 내에서 내가 이 블락까지는 쓴 적이 있어 라고 표시를 해두는 게 하이워터 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그먼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할당받은 공간 중에서 여기까지 뭐 쓴 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표시를 해두는 거죠. 하이워터 마크로 근데 만약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가 딜리트가 돼서 지워졌다라고 하면 프리리스트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하지만 하이워터 마크는 계속 여기다. 근데 하이워터 마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테이블 풀스캔을 할 때는 하이워터 마크 아래에 있는 블락들을 다 이렇게 스캔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구멍이 뚫린 공간들이 많다면 뭔가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하이워터 마크도 ASSM 구조로 올라오면서 하이워터 마크가 따로 생기는 그런 개념들이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책갈피 개념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이워터 마크 아래에 프리블락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비효율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트렁케이트 같은 명령어들로 하이워터 마크를 초기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그먼트들이 보여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루게 되는데요. 테이블 스페이스는 세그먼트들을 담고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침이 와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벌써 12월이 돼서 연말이 됐는데요. 2019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2020년이 되기 전에 빨리 해야 할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이언티의 눈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지금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되어버려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지나가버리면 2019년이 굉장히 먼 과거가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2019년이 가기 전에 영상을 3개 더 찍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지금 삼았기 때문에 열심히 찍을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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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